스승께서 방금 방문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는 경고성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금 수치를 보면 지금 발병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현재 한국의 확진자가 6,300여 명이고 지금 사망자가 42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한국의 자산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18년 9년간 하루 평균 42명이 지금 주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살아야 할 희망이 없어서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서 주워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었으면 벌써 3,500명은 이미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토록 심각한 이런 문제는 방치하거나 또는 그냥 당연시 하다가 왜 이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를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 실체는 무엇이며 과연 방금 스승께서 풀어주신 것처럼 이번 기회가 경고인 것처럼 정말 이 자살이야말로 코로나의 몇백배 몇천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것은 어디서 기념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만지는 것은 지식인들이 만지는 거에요. 지식인들이 내 사는 데 급급하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노력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나라 총체적인 문제점을 딱 찾아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자살률이 얼마냐 요거에요. 이것을 이슈로 만들면 국가 정부는 대빨에 혼나거든요. 자살률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 못 줄이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걸 이슈로 만들기 싫죠 사실은. 뜨거운 감자죠. 그런데 이걸 만져야 되는 거에요 앞으로는. 왜 자살률은 왜 나오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수록 자살률이 많아져요. 그러면 자살률이 어디가 많으냐 어떤 분류들이 자살률이 많으냐 하면 여기가 희망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자살률이 많은 게 또 희망이 없는 거고 요렇게 잡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살률이 어떻게 가고 많으냐 하면 노인들 자살률이 많아져요. 노인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그리고 사회가 엉망진창이라 노인을 대접하는 사람도 없고 관리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해줘요. 이게 나라가 개판이라고 하는 거에요. 어른들을 관리를 못하는 나라는 이거는 빵점 나라에요. 그 다음 자살률이 누가 많아요? 지금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자살이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희망이 안 보이고 우리한테 관심 서는 게 너그 방법대로 하지 우리한테 맞게끔 관심 서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사회 나라 운용을 한다는 것이 오대를 돌려봐야 되는 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자살률이 커가는 게 청년 실업 자살이에요. 청년들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지금 죽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사회를 아르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 지도에요. 자살률이라는 게. 이거 하나 풀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나라를 운용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권을 노리고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번에 우리가 정권 잡을 사람들을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이 자살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사회 운용을 하겠다. 이게 딱 한마디에요. 사회를 바르게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 다 내놔야 돼요. 그러면 각 부처, 어느 집단마다에 앞으로 이끌어 줄 방법이 다 나오면 이거는 희망이 있어 갖고 한 믿고 있어 보는 거죠. 요런 것들을 좀 보다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책에. 돈 더 주겠다. 돈 지껏 주나요? 국민 세금 걷어놓은 거 주면 되는 거지. 빚이 지든지 말든지. 지금 이 판이거든요. 돈 더 주겠다 밖에 없어. 돈 더 주겠다. 뭘 더 주니까 그 다음 더 달라. 더 달라. 이런 사람만 키우는 거에요. 돈으로 갖고 정치를 한다니까. 국민 세금 갖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다음에 만일에 정권이 잡히면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돈 주는 거 잡아야 돼요. 돈 주는 거. 돈 주는 거 잡고 돈 주는 거 대신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만 딱 잡으면 돼요. 너희들이 잘 자생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그런 데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사회 단체가 엄청나게 많죠. 그쪽에 돈 주는 거 다 끊어야 돼요. 이거 다 끊으면 30% 세금 안 걷어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생을 가지고 활동을 해서 너희들이 잘 운용되게 갈 수 있는 단체는 가고 안 그러면 다 도퇴하고 전부 다 놓으라는 거죠.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우구주스는 단체 이거 뭐 해장되고 싶어 난리 났거든요. 이 나라가 전부 다 단체 장이 되고 싶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났게 단체 장이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지. 요렇게 해갖고 이거 만든다고 전부 다 세상을 전부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에너지를 다 없애야 돼요. 뭐 조합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다 돈을 주고 뭐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조합해서 갑질을 하지 않나. 이 사회가 전부 다 갑질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런 것들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부터 줄여야지 국민 보게돌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국민이 이 나라 살기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을 갖다 도와주는 척 하고. 이 사람들 호주머니 빼갖고 이쪽에 준다. 이 사람들 문 닫으면. 너그 봤더니 다 떨어져요. 뭔가가 지금 생각하는 패턴이 지금 잘못되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국을 할 때 민주주의 이 나라를 건국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할 때 바탕을 만들어 놓기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이 근본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교육이 이제 빠지가 있었던 거죠. 바탕을 참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공산주의는 다 같이 일해갖고 다 같이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나누어갖고 공산화를 만들어 살자 요렇게 하는 거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의 오리를 칠면조론 하나를 잘 키워서 크게 키워갖고 알을 자꾸 놓게 해갖고. 이거로 갖고 우리가 백성들이 잘 살아가는 길을 만들자. 요걸 먼저 만드는 거지요. 요기서 알이 조금 좋은 알이 자꾸 나오게 만드는. 요기서 알을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요. 요기 틀린 거 바탕이. 우리가 큰 걸 지금 풀어 봐야 돼요. 근데 이 칠면조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나. 알 안 나와요. 지금은 고기 몇 집 맛있는 걸 뜯어먹을 수 있어도 지금 알 안 나온다니까. 지금 삼성 칠면조를 하나 잡아봐요. 잡아서 그냥 분해해서 우리가 다 뜯어먹어서. 삼성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인자부터는 없어요. 대기업을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게 힘들게 해 버리고 이걸 망하게 하면. 지금 일어나는 거 다 국민들 갈라줘 보자 보자. 그 말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놓고 지금 키워놓은 게서 나올 거를 갖다 잘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이게 대기업은 이게 국가기업이에요. 지금 이런 걸 못 풀어 가는 거죠. 큰 공부를 해야 돼 지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해갖고 성장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갖고 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해 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종교도 잘 키웠다면 우리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종교 집단을 잘 키워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뭐를 하면 여기에서 뭐가 좋은 게 다 듣고 나와 갖고 사회에 미치고 이 영양들이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아주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니. 그렇게 하라고 이 집단을 키워놓은 거라. 이게 종교 그 칠면조를 하나 잘 키워놓은 거죠. 종교 칠면조가 할 일을 못 해요 아무것도. 알 또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기틀 하나 더 달아달라고 맨날 돈만 내놓으라는 거라 지금. 더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몸집만 더 키우려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기서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더 여기서 덩치 큰 게 저거가 이래되면 완전히 갑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키워놔시면 오히려 개하는데 키우는 바람에 국민들이 여기에 아주 그냥 뒷바라지에 처음보다 이게 매달려가지고 이걸 권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은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욕이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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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